잠깐만 자 100점 올려볼까요? 네 그렇지 좋아 그러면 이 헤드가 너무 하늘을 보면 안되고 약간 45도로 약간 하늘을 봐줘야 돼 그러면 클럽이 내려올 때 자 움직이게 들어가 볼까? 그렇지 체중 왼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들어가면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고 회전 그렇지 자 쳐볼게 그렇지 잘한다 네? 자 잘했어 아 음